뇌질환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뇌박사 박주홍의 뇌줄증 이야기입니다 국내외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의학자문 및 뇌질환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홍 박사는 그간 연구와 노하우를 꼼꼼하게 이 책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뇌줄증이란 단어보다는 중풍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뇌가 손상되는데 발생률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높고 후유증까지 남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전조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나이 상관없이 음식, 생활습관, 운동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생활에서 하나씩 하나씩 챙기셔서 건강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뇌줄증에 대한 이해부터 진실과 오해, 음식, 생활습관, 운동에서의 예방법, 치료와 재활까지 모두 다루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그 중 일부인 뇌줄증의 전조증상과 뇌줄증 예방에 좋은 성분과 음식, 그리고 운동법 특히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사상체질별 운동법 또한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 뇌줄증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체크 항목들을 담아두었으니 펜과 메모지를 들고 간단히 체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뇌박사 박주홍의 뇌줄증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치매 파킨슨병과 더불어 3대 뇌질환 중 하나인 뇌줄증은 우리나라 6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세계 성인 사망원인 1, 2위를 다투는 질환이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원인 1위는 16%를 차지하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병이며 2위가 11%로 뇌줄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뇌줄증은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발생하고 6초에 1명씩 사망하는 질병이다 또 매년 1500만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며 국내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인간의 뇌는 뇌둥맥을 통해 들어오는 혈액으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가 손상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뇌줄증이라고 한다 인간의 노령화와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뇌줄증의 중요성 역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뇌줄증 전조증상 뇌줄증의 대표 전조증상은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없고 저려오는 것이다 또 갑자기 심하게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우면서 한쪽 눈이 흐릿하거나 잘 보이지 않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줄증의 증상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다 실제 뇌줄증의 전조증상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발생했다가 좋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서 뇌줄증을 알아차리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미국 학계에서는 FAST라는 문자를 활용하여 뇌줄증의 증상을 일반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뇌줄증은 빠른 응급조치가 필수인데 FAST는 뇌줄증 증상을 바로인지하여 빨리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로 뇌줄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한쪽 얼굴의 마비 한쪽 팔이나 다리의 마비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눌해지는 언어 장애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시간을 다투어 응급실로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뇌줄증의 전조증상과 관련하여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줄증과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출혈성 뇌줄증으로 분류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허혈성 뇌줄증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줄증의 대표 증상으로는 편층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시각장애, 구움장애 등이 있다 다만 폐색된 혈관이 뇌조직의 어느 부위에 혈관을 공급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먼저 편층마비란 몸의 한쪽 부위에 근력저하가 발생하여 운동장애가 일어나는 증상을 말한다 특별한 통증 없이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발생하며 얼굴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 그리고 그 결과 수저나 컵을 손에 제대로 쥐지 못하여 바닥에 떨어뜨리게 된다 그 다음 의식장애는 누군가 자신을 깨워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불러도 눈을 잘 뜨지 못하며 외부 자극에 의해 눈을 뜨기는 하나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게다가 이러한 부분이 심화되면 하나 이상의 감각 기능을 사용하여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시린증을 겪게 된다 그 다음 증상인 언어장애는 상대방의 말은 이해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에 대한 답을 아예 못하기도 하는 증상을 말한다 또 말을 하더라도 유창하게 이어지지 않고 더듬거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할 때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심화되면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능력에 장애가 발생하는 실어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글을 못 읽거나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알아볼 시각장애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대뇌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후두엽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반대쪽 시야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마지막 발음장애를 뜻하는 구음장애는 말을 하려고 해도 혀, 목구멍, 입술 등의 근육이 마비되어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간혹 음식을 삼킬 때 장애가 동반되기도 한다 출혈성 뇌졸중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어지럼증, 두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순간 주저앉을 정도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우며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진다 팔다리에 힘은 있는데 마음대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어지럼증이 동반된 보행장애가 심화되면 몸의 한쪽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출혈의 양에 따라서도 증상이 달라지는데 출혈의 양이 적으면 실신하는 일은 없지만 손발에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입이 돌아가기도 한다 반대로 출혈의 양이 많으면 꼬집거나 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혼수상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두통은 뇌출혈의 대표적인 전조증상이다 다만 오랫동안 지속적인 만성 두통은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의 전조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경우 단순한 뻐근함과 찌끈거림 정도의 두통이 아닌 평소보다 몇 배나 심한 두통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주마카 출혈의 경우 증상이 심화되기 며칠 전부터 두통, 구토, 어지럼증, 일시적 반신마비 언어 및 치아장애 등의 전조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출혈이 가벼우면 의식장애 없이 심한 두통만을 호소하지만 출혈이 심하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곧바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만약 망치로 머리를 직접 맞는 것처럼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강도의 두통이라면 지주마카 출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주마카 출혈은 두통 외에도 사물이 명료하게 보이지 않고 두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와 윗눈꺼풀이 늘어지는 안검 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련과 같은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뇌졸중을 미리 경험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뇌졸중 전조증상이 한 번에 발현되는 순간이 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른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 뇌 기능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증상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을 보인 지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빠르면 1시간 이내에 회복되기도 한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45세 이후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남성의 발병률이 여성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또 흡연, 고지방 시기 등의 생활 습관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자신 혹은 주변에서 발작 증상이 일어난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 증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환자 3명 중 1명은 뇌졸중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 눈의 시력이 사라지거나 양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타인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신체 한 부분의 감각이 저하 또는 마비되거나 몸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기도 하며 균형 감각을 상실하거나 의식을 잃기도 한다 즉 앞서 언급했던 뇌졸중의 전조증상의 집합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대부분 1시간 이내에 사라진다 그런데 일순간의 증상으로만 판단하여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가벼운 증상이 추후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에게 뇌졸중 증상으로 온 환자들 중에는 이미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이 꽤 있었다 그런데 계절에 겪는 일상에서의 감기처럼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며칠 동안 반복되기도 하며 몇 년이 지난 후 재발되기도 한다 물론 발작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지만 주기적으로 발작이 발생한다면 차후 뇌졸중으로 발전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단 몇 분만 되지 않아도 손상을 입는다 게다가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뇌세포가 주변 혈관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받으며 버틸 수 있는 시간 즉 골든타임인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으로 엄밀한 관점에서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3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뇌졸중은 빠른 시간만이 유일한 응급조치이며 증상 발생 후 반드시 3시간 이내에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면 증상 발생 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또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것을 권장한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추후 재발 및 뇌손상의 회복 정도를 결정한다 뇌졸중 고위험 요인 고혈압 고혈압은 뇌졸중을 유발하는 고위험 인자 중에서도 제 1요인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뇌졸중 환자의 60% 전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뇌뇌출혈은 외부 타격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고혈압에서 발생한다 또 뇌뇌출혈은 뇌졸중 종류 중에서도 사망률이 60에서 80%에 이를 만큼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며 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신불수가 될 확률이 높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혈류의 20%가 뇌로 간다 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혈류량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혈액이 혈관벽에 가하는 힘을 뜻하는 혈압이 중요하다 혈압이 높으면 지속적으로 혈관벽에 높은 압력을 가하게 되어 혈관 손상 및 염증을 유발하며 혈소판 등의 성분이 혈관에 부착되어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등 뇌경색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뇌경색은 혈관 위험 인자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뇌혈관의 어느 부위든 혈관 협착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증상과 위치 등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뇌졸중 고위험 요인 심장병 심장병은 고열한 만큼이나 뇌졸중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특히 심장병은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물론 통계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뇌졸중 환자 중 약 10% 이하 서양에서는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15% 전후가 심장병이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질환이 있으면 심장에 혈전이 생기기 쉽다 또 혈관을 막고 있는 핏덩어리인 혈전이 떨어져서 혈관 속을 흘러다니다가 특정 부위의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한다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심방의 수축이 불규칙한 심방세동 류마티스성 심장판막질환 급성 심근경색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이 적기 때문에 뇌경색을 일으키는 질환은 주로 심방세동 류마티스성 심장판막질환이다 뇌졸중 고위험 요인 당뇨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는 뇌졸중을 비롯해 여러 가지 합병증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당뇨로 발생한 동맥경화는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킨다 그리고 이로 인해 눈의 막막, 말초신경, 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당뇨에 의한 막막증은 시력 상실을 불러올 수 있으며 백내장과 농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 신장의 기능이 악화되면 처음에는 소변에 단백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만성심부전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듯 당뇨가 심화되어 큰 혈관이 손상되면 팔다리의 혈액순환 장애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인 고혈압, 심장질환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불러온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정상인보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성 당뇨 환자의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이 2.3배로 남성 당뇨 환자보다 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고위험 요인 고지혈증 고지혈증도 당뇨만큼이나 뇌졸중을 불러오는 고위험 인자이다 고지혈증은 고혈압, 고혈단과 더불어 3고 현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지혈증은 우리 몸의 혈액에 지방질이 정상 수치를 넘어 과다한 상태를 말한다 지방질이 정상 수치를 넘으면 혈관이 막히는 동맥 경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상태가 심화될 경우 심장질환, 뇌경색 등의 합병증을 발병한다 음식으로 아는 뇌졸중 예방 뇌 건강에 좋은 식품 성분 레시틴 레시틴은 뇌세포나 신경세포의 주성분으로 뇌의 활동을 유지하게 되는데 뇌 전체의 20에서 30% 가량을 차지한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점 때문에 레시틴을 뇌의 음식물이라고 말한다 레시틴은 기억력 강화에 필수적인 성분이다 치매 환자의 뇌에는 시냅스를 연결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감소하는데 아세틸콜린이 감소하면 기억이나 의지, 사고 등을 관장하는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레시틴은 아세틸콜린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레시틴의 감소는 아세틸콜린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억력 약화로 이어져 치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로 레시틴이 풍부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기억력 격차가 약 25%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다 그런데 레시틴이 뇌졸중에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건 혈관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분이 레시틴이며 이를 유화작용이라고 부른다 레시틴이 부족하면 유화작용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게 된다 물은 물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모이게 되어 세포 내에서 별다른 화학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풀리지 않은 지방은 혈관에 쌓이기 시작하고 차후에는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않을 정도로 혈관이 막히는 사태가 발생한다 세포 내 영양분의 왕래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 피로와 면역 저하를 불러오며 더 나아가 동맥 경화, 당뇨병, 콜레스테롤 증가 등의 증상을 불러온다 이는 뇌졸중을 불러오는 고위험자 요인들이다 레시틴은 단순 기억력 강화뿐 아니라 각종 혈관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 레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콩, 간, 계란 노른자, 콩 가공품, 곡류, 옥수수 기름 등이 있다 단, 뇌졸중 예방만을 고려하여 레시틴을 과다 섭취하면 체질에 따라 두드러기, 가려움 증상을 포함하여 복통 설사를 겪을 수 있다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은 안과 질환, 충동증,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인다 이와 더불어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 당근을 매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에 대한 위험도가 약 60% 이상 줄어든다고 보고했다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한 시금치도 비슷한 조건에서 약 40% 이상 낮았다고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베타카로틴이 몸속 독소를 배출해줄 뿐만 아니라 혈관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혈관, 뇌피세포의 염증을 줄여 동맥 내의 혈액 응고를 막아줌으로써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했다고 해도 우리 몸은 필요한 약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된다 다만 흡연을 하거나 고농도의 보충제와 같이 섭취하면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기도 한다 물론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간 식품으로는 대표적으로 당근, 고구마, 시금치, 민들레 잎이 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로 칼슘, 인과 함께 주요 미네랄로 불린다 체내 마그네슘의 약 60%는 뼈에 함유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혈액, 체액, 근육 등에 함유되어 있다 몸에서 일어나는 500여 가지 대사작용에 마그네슘이 필요함으로 신체 거의 모든 세포에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마그네슘은 일반적으로 혈당과 인슐린을 조절하고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유지한다 또한 해독작용을 돕고 단백질 합성 총매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혈당과 인슐린 조절은 뇌졸중과 깊은 관계가 있다 2012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섭취와 뇌졸중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실험자들은 2년 동안 마그네슘을 섭취했는데 하루에 권장하는 섭취량보다 100mg이 늘어날수록 뇌졸중 위험은 약 8%씩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마그네슘이 혈류로부터 당분을 제거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방출하게 하여 혈당 조절을 돕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뇌졸중 유발의 고위험인자 중 하나인 당뇨 발생률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마그네슘 결핍은 피떡인 혈전을 유발하고 혈전이 아주 커지면 혈관을 막아버린다 혈관이 막히면 고혈압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허혈성 뇌졸중을 불러오게 된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주로 발생하는 게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잔떨림 혹은 금파동증이라는 증상이다 그런데 눈떨림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증상 중 하나인 안면신경마비와도 연관성이 있다 일반적인 잔떨림은 대부분 금방 사라지거나 길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다 그런데 눈떨림 증상이 너무 잦으면서 오래 지속된 채 점차 정도가 심해지면 뇌졸중의 전조증상으로도 볼 수 있어 병원 검진을 받아 봐야 한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 호박씨, 참깨, 시금치, 오징어, 굴, 옥수수, 현미밥 등이 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편식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섭취가 어려운 성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마그네슘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권장량에 맞춰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7가지 식품 시중에 알려진 뇌졸중 예방식품만 해도 100여 가지에 가까울 것이다 고민 끝에 뇌졸중의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품 7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1. 검정콩 콩은 열매의 크기와 색깔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종류와 상관없이 여러모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다 그 중에서도 검정콩은 약콩이라 불릴 만큼 몸에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식묘 본초에는 중풍으로 입을 열지 못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구한 화사와 반신불수가 있는 것을 치료한다 흙두를 매우 뜨겁게 볶고 이것을 술에 담가두었다가 하루에 3번씩 마신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각종 혈관질환에 도움을 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콩과 비교했을 때 노화 방지 성분이 4배나 많다고도 하는 만큼 성인병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인다 2. 버섯 버섯은 대표적인 저칼로리 고단백질 식품으로 몸의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3. 버섯류에 들어있는 다당류는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력이 있어 세포의 노화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막는다 4. 버섯에는 면역 증강작용을 가진 베타글루칸이 많아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면역력을 높인다 5. 베타글루칸은 혈당치를 떨어뜨리고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다 특히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몸을 방어하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더욱 효과가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표고버섯, 송이버섯, 잎새버섯을 권장한다 송이버섯은 술기운을 받으면서 돋는 것으로 버섯 가운데 제일이라고 평하였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동맥경화, 당뇨병,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다 특히 햇볕에 말린 송이버섯은 비타민 D 덩어리라 할 만큼 영양분이 많아 면역력을 키운다 잎새버섯은 대중이 잘 모르는 버섯인데 필자는 향은 송이오 맛은 잎새라 자평한다 베타글루칸 함유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송이버섯의 약 2배로 알려졌다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자극을 주어 활성화시키고 혈당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는다 3. 마늘 마늘은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 중 하나인 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마늘은 보양 효과가 뛰어나게 높으며 항균작용, 항암작용, 소염작용이 뛰어나다 마늘은 대중적으로 항암작용이 가장 높은 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의 성민의가 편찬한 항암본초에는 마늘 추출액이 생쥐의 복수암, 유선암, 간암 등의 암세포를 억제하는 비율이 무려 70에서 80%가 된다고 했다 마늘에는 알리신과 셀레늄이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셀레늄은 호흡과정에서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4. 배 배는 식이섬유가 많아 서양식 식생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암, 유방암, 비만 관련 암 등의 발생 확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기관지에 좋은 루테올린 성분이 들어 있어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없애준다 당나라의 맹선이 편천한 식료 본초에는 배를 두고 중풍으로 갑자기 말을 못하는 환자에게 배를 짓지어 즙을 내어 자주 먹인다고 되어 있다 특히 자연산돌배에는 재배하는 배의 3배에서 5배의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5. 토마토 유럽에는 토마토가 익는 계절에는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라는 속담이 있다 즉 토마토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뛰어남으로 의사가 별다른 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이로 인해 뇌로 향하는 혈관에 혈전 생성을 막아주며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 또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고혈압, 심장병, 간병 등에도 효과를 보인다 단 토마토는 성질이 차서 몸이 차면서 생리통이 있는 여성, 비위가 찬 사람에게는 잘 권하지 않는다 또한 익지 않은 토마토를 먹으면 어지럼증, 구토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6. 참깨 참깨는 간과 콩팥을 보호하고 오장을 촉촉하게 하며 심장을 강화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참깨에는 리놀레산, 리놀레이산, 세사민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며 피부 점막의 회복을 돕는다 그 중에서도 세사민은 혈관 이왕과 혈류량 증가를 돕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 수축 물질의 생성을 낮춰 혈압 강화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체력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참깨의 효능을 빗대어 효, 마, 자 라고도 하는데 노부모에게 참깨를 드리면 효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깨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볶으면 항산화력이 더욱 높아진다 실제로 참깨보다 참깨를 가공하여 만든 참기름의 세사민올 함량이 더욱 풍부하다 세사민올은 항산화 적용이 강력하며 세포의 노화 방지,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농맥 경화의 원인인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를 막고 뇌혈관 장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7. 양파 양파는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럼에도 건강에서 늘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이유는 피를 맑게 하여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양파에는 알리신, 퀘르세틴, 페쿠친,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성분이 많은데 이들은 혈액이 굳는 것을 억제하여 혈액을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준다 특히 퀘르세틴은 양파 속보다 껍질의 60배가량 더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기름기 있는 음식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맥 경화, 뇌주증 등 성인병 발병률이 낮은 원인으로 양파를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양파에 풍부한 아미노산은 몸속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며 섬유질이 많아 장 속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운동으로 하는 뇌주증 예방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심신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뇌주증도 예방할 수 있으며 각종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는 운동을 즐겨하지 않는다 명확히 말하자면 이유의 대부분은 귀찮아서라는 한 방향으로 귀결된다 운동은 편안함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는 행위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을 먹고 금조와 금연을 한다고 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가진 에너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력은 줄어들고 민첩성 유연성 등은 예전만 못하게 된다 그리고 심폐기능과 면역기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단순한 감기에 며칠을 알아 누워 있기도 하며 부러진 뼈는 더 이상 빨리 붙지 않게 된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들은 자연스러운 노화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운동은 노화를 역행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즉 운동을 통해 젊음의 에너지를 되찾는 것이다 운동을 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야 혈관의 탄력이 좋아진다 폐활량이 늘어나며 심장 근육은 강화된다 체중은 감소할 것이며 근육은 탄탄해질 것이다 노화를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노화의 현상을 최대한 늦출 수는 있다 노화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몸의 근육이 늙어가는 것이 진정한 노화로 볼 수 있다 운동이 건강에 좋은 의학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체지방 연소로 인한 연쇄 효과이다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체지방이 빠진다는 말이 적합하다 참고로 식사를 굶으면 살이 빠질 뿐 체지방이 빠지지는 않는다 운동에서 체지방이 연소되면 나쁜 지방인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줄어들고 착한 지방인 HDL 콜레스테롤은 늘어난다 이로 인해 혈관에 쌓일 수 있는 혈전을 사전에 방지하여 뇌졸중의 고위험자인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각종 암 등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연구에 따라 수치만 달랐을 뿐 꾸준하게 운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질환 발생률뿐만 아니라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급격히 낮은 모습을 보였다 그 기준이 프로 선수처럼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었다 구작 하루에 30분이었으며 10분 정도만 운동해도 성과를 보였다 둘째, 면역 효과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면역과 관련된 세포수를 증가시키고 자체 면역 기능이 높아지게 된다 면역이 좋아지면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산소 섭취량이 많아져서 체내의 에너지 활용 능력이 증가하게 되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증가한 체력은 피로에 대한 내성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는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심리적 효과이다 운동은 부정적 사고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으며 걱정을 덜어준다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운동을 통해 체지방이 빠지고 탄탄한 근육이 만들어진다 외견상의 모습이 보기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없던 삶의 의욕마저 생긴다 운동이 끝나면 피곤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 다만 운동은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활성산소는 운동을 오랜 시간 강한 수준으로 하면 많이 나오게 된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화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뇌를 비롯한 인체 내의 다양한 부위의 혈관질환 암과 같은 다양한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활성산소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폴리페놀 등 항산화제를 통해 작용을 막을 수 있으며 지나친 운동이 아닌 적절한 운동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 사상체질별 운동법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줄어든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운동이 뇌졸증의 예방과 회복을 비롯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런데 운동에도 효율성과 효과성이 존재한다 음식과 달리 운동은 일정 시간을 들여야 한다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효과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 유산소 운동이 살을 빼는 데 적합하다고 알려졌어도 어떤 체질은 조금만 유산소 운동을 해도 살이 쉽게 빠지고 어떤 체질은 종일 유산소 운동을 해도 살은 빠지지 않고 힘만 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본인의 체질을 잘 파악해서 본인에게 맞는 체질별 운동을 진행한다면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운동이 되어서 마음과 몸의 건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첫 번째, 태음인 태음인은 우리나라 사람 중 가장 많이 분포하는 체질이다 골격이 굵은 편이며 허리와 배 쪽에 살이 잘 붙는다 살같이 두껍고 땀이 많은 편이다 간의 저장 기능과 소화기관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으며 에너지와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폐와 기관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런 이유로 인해 몸 안에 에너지와 노폐물이 쌓여 쉽게 살이 찌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식사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더욱 쉽게 비만의 길로 갈 수 있다 태음인은 체형 자체가 좋아서 다이어트를 하면 외형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오히려 다른 체질에 비해 운동이나 다이어트 중독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도 높다 끈기가 있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편안함을 추구하며 게을러지기도 쉽다 가벼운 스트레칭 형태의 운동보다는 몸을 많이 움직이며 땀을 내는 활동성의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가벼운 운동으로 섭취한 양만큼의 음식을 소화하기란 쉽지 않다 배출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땀을 통해 노폐물을 잘 배출해야 한다 누가 봐도 무리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근력과 골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동을 해나갈 수 있다 전신 운동을 통해 전신으로 땀을 빼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다 원활한 땀 배출을 위해서는 달리기, 수영과 같은 전신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된다 특히 이러한 운동은 태음인의 부족한 점인 폐의 기능계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근육 강화 운동도 역시 필요한데 예를 들어 철봉이나 테니스와 같은 운동은 상체의 근력과 순발력을 동시에 발달시킨다 하지만 근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무게의 아령을 들면 관절이나 근육에 쉽게 염증이 올 수 있으며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 도저히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목욕이나 반신욕을 통해서 땀을 내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목욕은 근육의 통증을 풀어주는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으며 어깨가 유독 발달하는 등 하체에 비해 상체가 발달해 있다 위장은 튼튼하지만 생식기 및 비뇨기 기능이 부실하다 배설 능력이 부족하여 배설이 제때 되지 않으면 몸안의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을성이 부족하고 성미가 급한 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라 있으면서도 근력이 충분히 있는 경우가 많다 흔히 말하는 몸이 단단한 체질로 볼 수 있으며 운동신경도 좋은 편이다 배설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면 체질 쪽으로는 행동이 민첩하고 빠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살이 잘 안 찐다 소양인은 오랜 시간을 들여 운동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고강도의 운동을 진행해도 괜찮다 다만 자기 체질에 취해 운동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점을 늘 주의하고 천천히 호흡하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발달된 상체 운동보다 부족한 하체 운동 위주로 하는 게 좋다 유산소 운동으로 단거리 달리기 또는 짧은 시간을 들이지만 경사가 조금 있는 곳이 등산이 좋다 소양인은 기록 경신을 하는 재미를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록을 단축하거나 능력을 올리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력 운동을 한다면 무거운 무게로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스트레칭 형태로 올바른 자세를 확립한 후에 근력 운동으로 이어가는 게 좋다 특히 하체와 허리에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인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복합 관절 운동은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바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소우민 소우민은 전반적으로 키나 체격이 왜소해 보이는 특징을 가진다 가슴 부위는 빈약하지만 엉덩이를 비롯한 하체는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 그러다 보니 상체가 약해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상체 운동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하체 비만처럼 보일 수도 있다 선천적으로 몸이 찬 체질이라 땀이 거의 없다 소화기관이 약해서 소화 불량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특히 찬 음식을 자주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쉽게 나타나는 체질이다 소우민은 땀을 많이 흘리면 체력의 소모가 심한 편이다 체질적으로 근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근육도 부드럽고 말라 있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체질이 허약하므로 격한 운동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격한 운동을 통해 평소보다 땀을 많이 흘린다면 몸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체질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조금 더 강한 운동을 하고 싶다면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근력을 키워야 한다 무리하면 근육에 통증이 올 확률이 높다 따라서 소우민은 가벼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으로 걷기, 스트레칭, 맨손 체조 등이 있다 하루에 30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걷기만 해도 체온이 서서히 높아지며 생리적 기능이 회복되기도 한다 또한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호르몬인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이 방출되어 마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근력 운동을 하려면 하체보다 상체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 다만 근력 운동이 익숙해지기 전까지 무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태양인 태양인은 비율이 극소수라서 다른 체질에 비해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상체의 근육은 강한데 허리와 하체가 약한 편이다 오래 걷거나 달리면 다리의 힘이 다른 체형에 비해 쉽게 빠지기도 해서 마른 장작형이라고도 부른다 하체 힘과 허리 힘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주면 좋다 무거운 무게를 들어서 하체와 허리를 강화하기 전에 스트레칭 형태로 올바른 자세를 확립한 후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다 태양인은 걷기, 사이클, 등산 등을 활용하여 하체 힘을 기를 수 있으며 수영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열성 체질인 태양인의 열을 식혀주는데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볼 수 있다 태양인의 특성상 매사 활동적이며 열성적인 편인데 운동을 할 때는 조금 마음의 안정을 두고 쉬면서 하는 편이 좋다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시각적으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체형이라고 볼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빼먹지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운동 시간을 더욱 챙기려 노력해야 하지만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정은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나이와 크게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하려 한다 스트레칭을 비롯해 계단 오르기와 108배이다 스트레칭은 몸속의 독성 노폐물을 배출하여 동맥 경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칭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이며 계단 오르기와 108배의 장점은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 상관없이 최단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단 계단 오르기와 108배는 무릎과 허리에 일정 부담이 주어지는 만큼 본인의 관절 상태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걸 권장한다 스트레칭의 종류 턱 당기기 뒷목의 근육을 유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양손을 모아 턱 밑에 받친 후 턱을 들어 올리듯이 손을 밀면서 고개를 뒤로 젖힌다 목 앞부분에 신정감이 느껴지면 멈추고 약 5초간 그 자세를 유지한다 3에서 5회 정도 반복한다 목 누르기 목 근육을 유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오른손은 머리 위로 하여 왼쪽 귀에 왼손은 등 쪽에 손을 댄다 머리를 잡은 손을 옆으로 지그시 당긴 후 비스듬한 측면을 당긴다 뒤통수 쪽을 잡고 앞쪽으로 지그시 당긴다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가며 각각 3에서 5회 반복한다 변갑골 쥐어짜기 뒷목의 근육을 유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몸을 바르게 편 후 양팔을 등 뒤로 뻗는다 그 상태로 손깍지를 끼고 팔을 완전히 편다 양 가슴과 어깨 부분에 신정감이 느껴질 때까지 5초간 유지한다 어깨 누르기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뒤 한쪽 팔꿈치를 아래로 접는다 반대쪽 손을 이용해 아래쪽으로 당긴다는 기분으로 눌러준다 그 상태에서 5초간 정지한다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가며 각각 3에서 5회 반복한다 슈퍼맨 스트레칭 등어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배를 바닥에 두고 누워 팔을 앞쪽으로 쭉 뻗는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편 상태로 들어 올린다 동시에 팔과 어깨에 머리를 들어 올린다 그 상태에서 5에서 10초간 정지한다 3에서 5회 반복한다 옆으로 누워 몸통 돌리기 굽은 등을 펴는 데 도움을 준다 왼쪽으로 누워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왼손에 포갠다 무릎은 모은 후 90도로 구부린다 다리는 고정한 채 오른팔을 반대 방향으로 펴면서 몸통을 비튼다 얼굴과 목도 오른쪽으로 비튼다 다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상체만 틀어져야 한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 3에서 5회 반복한다 코브라 스트레칭 복근에 긴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편한 자세로 엎드린 후 두 손을 어깨 밑에 놓고 팔꿈치는 굽힌다 발에 힘을 주면서 몸을 앞으로 밀며 몸통과 머리를 활 모양으로 굽힌다 5에서 10초간 정지한다 손목터널 증후군 스트레칭 손목의 긴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앞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손목을 꺾어 손바닥이 상대방이 보이도록 손을 위치하고 쭉 뻗는다 왼손으로 오른손의 손끝을 잡고 몸쪽으로 잡아당긴다 10초간 유지한다 손을 바꿔가며 3에서 5회 반복한다 발목 위아래로 움직이기 발목의 긴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편한 자세로 앉아 다리를 쭉 뻗는다 무릎을 펴고 발목을 위아래로 20회 가량 움직인다 빠르게 보다는 천천히 하는 게 좋다 3회 반복한다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한다 평지를 걸을 때보다 약 1.5배의 에너지가 더 소모된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가 소모되는 만큼 심장 박동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그에 따라 호흡도 증가하여 폐와 심장 기능을 강하게 만든다 별다른 준비물은 없다 계단을 오를 때 발에 무게가 실림으로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러닝화만 있으면 된다 계단 오르는 법은 다음과 같다 1. 발바닥의 위치를 앞부분부터 디디면 허리와 엉덩이 근육에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다 발목이나 무릎이 좋지 않다면 전체를 지면에 닿으면 된다 발은 11자로 내디뎌야 하며 팔은 자연스럽게 발의 흐름에 맞추면 된다 2. 가슴은 활짝 펴고 복부에 힘을 준 뒤 허리를 반듯하게 한다 허리가 구부정하면 복부에 힘이 빠져서 척추와 허리 근육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다 3. 일정 구간을 두고 계단을 두 칸씩 오르면 허벅지 안쪽과 뒤쪽 근육까지 자극을 줄 수 있다 발목이나 무릎이 좋지 않다면 한 칸씩 천천히 오른다 4.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없다면 내려올 때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내려올 때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이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 계단 오르기도 자세가 중요하다 처음에는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계단 오르기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허벅지 근육이 강해져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 관절염도 예방할 수 있다 빠르게 오를 필요가 없으며 높이 오를 필요도 없다 무릎에 무리가 간다고 생각되면 2에서 3층 정도만 시도해도 충분하다 108배 108배는 불교에서 정신적 수양을 위해 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만 빼고 본다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훌륭한 전신운동이 될 수 있다 한의학적으로도 108배는 전신에 분포된 수백 개의 경혈과 시비경락에 골고루 자극을 주어 기열의 순환을 촉진시킨다 특히 정신적 수행을 위주로 하기에 108배를 하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진다 절하면서 싸우거나 화내는 사람은 없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고민들은 절하는 동안 잠시 내려놓게 된다 땀으로 몸이 흠뻑 젖는 만큼 마음이 평온해진다 욕심과 화로 인해 발생하는 뇌질환 심장병 위장병 등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바쁜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에게 여러모로 효율적이자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 108배는 합장 무릎 꿇기 엎드리기 상체 일으키기 일어서기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양발을 어깨너비 정도로만 벌리고 서서 합장을 한다 합장한 손을 아래로 내리고 양팔을 쭉 펴서 등 뒤로 크게 힘차게 돌려 머리 위로 올린다 2. 양팔을 원을 그리듯 크게 돌려 앞으로 내리면서 상체를 숙여 기억자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3. 무릎을 굽히고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바닥을 짚고 고개는 숙이며 팔꿈치와 이마를 바닥에 댄다 4. 바닥을 짚고 있는 양손을 뒤집어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귀 높이까지 올린다 5. 팔을 바닥에 붙이고 고개를 든다 6. 상체를 완전히 일으켜 세우고 양손을 합장한 후 가볍게 일어난다 108배를 하며 엎드렸다 일어서는 과정에서 전신 근육의 자극을 허리와 배를 굽혔다 펼 때 복부 근육의 자극을 몸을 굽히는 동작에서 골반과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준다 자극은 근육을 강화시켜 척추뼈를 튼튼하게 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108배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관절의 보호를 위해 방석을 비롯해 손목, 무릎 보호대를 준비해도 좋다 일반적으로 108배를 다 하면 약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150에서 200 칼로리가 소모된다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 할 필요는 없으며 꼭 108배를 다 채울 필요도 없다 자신의 몸에 맞춰서 시간과 횟수를 적절히 조절하면 된다 중풍 자가진단 지금부터 한방 공공보건 평가단에서 제시한 중풍 자가진단표를 체크해 보길 바란다 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한 후 항목별 점수를 더하면 된다 이때 점수 합계가 50점 미만이면 건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다만 20점 이상 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증세를 가지고 있다면 총 점수가 낮게 나왔어도 미리 전문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50점에서 70점 사이의 점수일 경우에도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며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체제를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전문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지금부터 중풍 자가진단 측정표를 화면에도 띄우고 목소리로도 읽어드릴 건데요 중풍 자가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기구를 먼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8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별 점수는 5점에서 30점까지 있습니다 들으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의 점수를 적어주셨다가 나중에 총합을 내셔서 그걸로 자가진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몸이 뚱뚱한 편이다 5점 2. 흡연을 한다 5점 3. 음주를 즐긴다 5점 4. 짠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5점 5. 운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 10점 6.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10점 7. 혈압이 높은 편이다 20점 8. 당뇨병이 있다 20점 9. 심장질환이 있다 20점 10. 갑자기 손 감각이 둔해진 적이 있다 20점 11. 가족 중 중풍 환자가 있었다 25점 12. 갑자기 반쪽 눈이 침침해진 적이 있다 25점 13. 갑자기 반쪽 몸의 힘이 빠진다 30점 14.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운 적이 있다 30점 15. 채식 보다 육류를 즐긴다 5점 16. 커피와 인스턴트 음식을 즐긴다 5점 17. 피로를 자주 느낀다 5점 18. 양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다 5점 19. 성격이 급한 편이다 10점 20. 변비가 있다 10점 21. 콜레스테롤 혹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 20점 22. 동맥 경화증이 있다 20점 23. 몸 한쪽이 갑자기 절인 적이 있다 20점 24. 피부나 근육이 당기는 듯하다 20점 25. 혈액순환이 잘 안된다 25점 26. 갑자기 심한 두통이 나타난다 25점 27. 갑자기 발음이 어둔해진 적이 있다 30점 28. 몸이 한쪽으로 자꾸 기우는 듯하다 30점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다시 또 기승이죠 제 몸도 바로바로 알아차리더라구요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